안녕하세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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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특히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등록금 부담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그런 거 아니겠어요. 그래서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지 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실행하고 있고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 오늘 여기 온 것도 거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오겠는데 이제 스펙이 그거가 없으면 신청하기도 힘들어요. 그래서 스펙 없이도 어떤 자신의 열정과 잠재력만 갖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고 이제 스펙 초월 어떤 취업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이제 보세요. 아 주역 때문에 추운데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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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